마님! 네! 밥 먹어요! 네! 우리 여행 갔다 와서 늦게 해갖고 내가 댕길 청구장 부렸어요. 아, 좋은 날. 맛있게 드세요. 오늘 저녁에 산죠? 아니에요. 당신 의해서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. 음, 맛있다. 아, 이랬죠? 배추가, 이렇게 꼬는 배추가 그리웠는데, 열을 많이 와서 보니까. 맛있습니다. 근데 반갑고. 이렇게 신종 코로나 많이 들었어요. 저기에서. 마늘 좀 먹어줘야 돼요. 아, 그래. 비타민이. 풍부한. 진짜 왜 같애. 과일 육을 먹을 줄 알았는데. 마가, 과일 육. 내 볼이 터져, 터져. 저거 맛있어. 응. 어섯도 있고, 두부도 있고, 멸치도 있고. 고추도 있고. 청구장, 어서 갖고 온 거지? 나라에 못 알아준 거에요. 응. 무지개에서 농가가 주셨대요. 응? 무지개에서 농가가 주셨대요. 응? 무지개에서 농가가 주셨대요. 맛있어. 향해서. 네, 맛있어. 응. 아무리 좋아졌어요. 무. 채우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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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를 넣었어요. 공.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천사 사진으로 맛있먹은 사진으로 볼 크기지 뭐 형님은 난 낫다 빵을 이렇게 먹고 응? 응 응 이런걸로 양을 채워 이런걸로 충분하지 않잖아 솔직히 이걸로 하루종일 33개 결정은 사람이 하루 필요한 상상을 20-50g 충분히 협찬을 받는거에요 알았습니다 일주일날 원장 먹고 하겠습니까 응 마늘이 달어 응 마늘이 달어 터져 젓가락질 하네 힘들잖아 원래 젓가락질 부닫지잖아 난 미국 젓가락질 안 넣을때 포커로만 넣을때 이걸 외모에 넣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우리 아무서도 미국 저 만들어 갖고 왔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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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s 아멘